오빠야, 뭐 재밌었어? 아, 나? 아, 일단... 너무 즐거워, 이 사람. 힐링, 정말 힐링. 환경도 너무 예쁘고. 아, 진짜 예쁘더라. 건물도 너무 예쁘고. 너무 좋은 거야. 너무 힐링됐어. 그냥 뭐 다른 게 아니라 그냥... 오! 스토리아, 스토리. 샀어요? 내 다른 애들은 안 왔어? 나 한 11시 된 줄 알았어. 여기 앉아, 여기. 뭐야? 어? 안녕. 동무, 안녕. 어? 안녕. 동무, 안녕. 동무 일어났네. 동무야, 너도 잤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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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네들은 더... 얘네들은 더... 얘기가 더... 동무가 예전에? 아니, 오빠 오늘 출근하지 않았어? 응. 아... 왜 도망쳐? 왜 도망쳐? 아니, 아니. 배고파서. 빵 먹으려고. 먹을까? 이야, 이... 맛있겠다. 갑자기, 갑자기 왜 파스타? 나 먹어볼래. 형, 몇 시에 왔어요? 내가 2시쯤에 왔나? 음... 어디, 어디 간 거야? 응. 어제 청평에... 에잉 갔다 왔어. 청평에 펜션 갔다 왔어. 응, 맛있겠다. 아니, 어제 사진 봤는데 그냥 호텔인 거 다 마시고 배드 입고 음... 음, 맛있다. 음, 맛있다. 맥주? 맥주 먹고 빨리 먹고 나는 내일을 미팅을 위한 준비를 좀 하게. 네. 아니, 좀... 볼 게 있어서. 아... 어째도 한... 맥주 거기 가서 드렸던데요? 한... 맥주? 맥주? 어제 거기 가서 먹었잖아. 여기서도 뭐 맥주를 먹네? 막 이랬잖아. 호텔 아니야? 호텔인 거 같은데? 오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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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여긴 저희가 먹는 곳이에요. 오우. 놀러 갔는데? 놀러 가. 호텔 방인데? 놀러 가. 오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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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우.